사춘기가 있듯이 사추기도 있다 이런 말이라든지요 또 여성들도 경영기가 있지만 또 남성들도 경영기가 있다 이런 말이라든지 요즘에 제 스스로로 보면 나이로 보면 남성 경영기가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남성 경영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꾸 체력이 딸리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계속 감퇴가 되고 다 여러분이 듣고 아시지만 계속 야곱을 이삭이라고 그러고 이삭을 요한이라고 그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게 점점 더 잦아지고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설교 준비도요 한 40대 설교는 본문을 읽으면 스파크가 팍팍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 요점 잡는 게 너무 쉽고 이 설교가 참 은혜롭게 또 빨리 이렇게 잡혀지고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 밧데리가 다 됐는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예전보다 훨씬 설교 준비하는데 긴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보내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제 저 스스로가 제 설교에 좀 아쉬움과 또 마음의 건강한 욕심을 자꾸 부리거든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깊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요즘에 좀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3주 전에 있었던 특별새벽부흥회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42살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새벽부흥회 할 때는요 40일 새벽부흥회를 했고요 조금 더 열받아가지고 60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40일 또 하반기에 40일 연말에 두 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요즘은 딸랑 한 주일 하는데도 이게 점점 이제 힘들어지더니 이번 한 주간은 거의 체력의 한계가 와가지고요 사실 특별새벽부흥회의 설교는 몇 달 전서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뼈대는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이 설교의 현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주부가 음식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엄마가 한 일주일 전에 음식 만들어놨다고 그거 냉장고에서 먹으러 주는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준비가 다 돼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찍 일어날 때는 새벽 12시 반에도 일어나고 12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막 체력의 붕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설교 준비가 완성도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물론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써도 애를 써도 이게 한계가 오는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한 주일을 보내니까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또 이게 늙으면 입구에 와 있는 건가 보다 내 나이가 그런 생각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일 내내 설교를 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는 5남맨 중에 막내고요 우리 형제들이 참 저를 사랑하고 또 예뻐해 주는 막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다 미국 가서 이민가 계시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누나 형한테 제가 글을 보낸 겁니다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세를 끝낸 월요일 아침 마치 큰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멍한 아침입니다 이번 특세는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설교 준비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강단에 쓰다 보니 아쉬움이 많은 설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한계를 느껴가는 것이 인생임을 절실히 느끼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형제들한테 위로를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그렇게 끝나질 않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아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순리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앞으로 점점 체력과 나의 한계를 느껴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노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초청받아 오신 분이 얼굴은 새파랗고 무슨 은퇴무처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제가 떠오르는 태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야, 이게 떠오르는 게 이런 거구나 요즘은 확실히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로 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할 때가 해지기 직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오후 5시, 6시 이 어간이 하루 중에 제일 마음이 스산해요 차라리 그냥 밤이 확 돼버리면 괜찮은데요 이 어두구두 해질 때가 마음이 굉장히 스산한데 딱 지금 제 나이가 고어간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뭔가 쓸쓸해지기 쉽고 이제 이렇게 밤이 찾아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러나 제가 제 형제들에게 글 보낼 때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수글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순리대로 저는 늘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칙에 순응함에 가는 것 인생의 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의 순리라면 하나님의 법칙에 승복하고 또 이제 요즘은 자꾸 더 힘을 빼야 되겠다 더 힘을 빼고 자꾸 우리 젊은 교역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제 욕심을 억눌러주시는 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로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욕심을 억누르게 만드시는 억제력이 억제력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인생의 낙조가 찾아오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모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혼미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에요 이게 초행길이지만 한 번도 안 걸어가 본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상황마다 적절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제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의 의미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이 하향을 끊는다는 느낌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설교도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더 이상 설교가 안 될 그 순간이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다 은퇴하는 날이다 미리 미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 이게 참 내게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마름과 관련해서 현대인들이 갖기 쉬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이 건강한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 사입이 무엇으로 자꾸 채워주는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명언은 다 하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이것도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 그 목마름의 해가를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책 제목을 저렇게 샀나 하지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독약을 먹이게 만드는 그 세 가지로 그렇게 상징으로 든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흑단목 브로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신군인 것 같아요 지금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것이 바퀴벌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사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며 방울뱀 소리를 캐스트네츠 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카락을 더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곳 거기가 바로 어둠입니다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의도를 아시겠죠 너무나 영적으로 영혼의 밤이 드리워진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흑단목 브로치인 줄 알고 만지작만지작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바퀴벌레래요 너무너무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알고 그렇게 밤새 갖고 그것들을 즐겼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독거미의 털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의 과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누가 보금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뽀송뽀송한 털이 뽀송뽀송한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지작거렸는데 그게 독거미라면 어떡하겠냐고요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이하는 또 부러워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생수를 구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파스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파스칼의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면서 몹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의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온갖 소음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증폭됩니다 사방에 소음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고독을 선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음과 소란과 삶의 격정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고요함에 묻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큰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 계속 인생의 목마름이 올라오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올라오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독거미를 계속 만지면서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분주하게 치다르니 점점 이 시대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는 거 아닙니까? 파스칼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저는 파스칼의 이 말이요 내 인생에 늘 자리 잡는 걸 느낍니다 이따가도 제가 좀 우스갯소리 삼아 결혼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저는 결혼이 많이 늦어졌던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은 벌써 애들이 쑥쑥쑥 커가는데 장갑을 조짐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로 안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난 결혼을 갈망하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요 이 마음이 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아내라는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때 청소년 사학할 때인데요 혼자서 너무나 마음이 뻥 뚫려 있던 쓰라린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 사학할 때인데요 중고등부 애들 내리고 몇백 명 데리고 2박 3일 또 3박 3일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공부하는 에너지는 없는데 노는 에너지는 3일 내내 밤을 세워서 놀아요 저도 그때는 30대니까요 애들하고 같이 밤새워서 놀고 사치기 사치기 사뽑부 이런 걸 붙여서 마피아 게임 밤새도록 같이 지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와서 애들이 다 자기 짐 들고 집으로 갈 때 배웅하고 다 떠나고 교회 앞마당에서 말로도 알 수 없는 공허함 쓸쓸함 홀로 남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쓸쓸함이 너무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때가 참해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공허함이 잠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애들 배웅해도 별로 쓸쓸하지도 않고 그러더니요 한 2, 3년 지났을까요? 또 이게 다 자리를 잡고 나니까요 결혼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큰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다섯 식구가 북적북적거리며 사는 지금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시간도 여전히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게 파스칼에 의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빈자리예요 너무너무 장가가고 싶을 때는 제가 절개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계속 찬양을 절개 부르면서 그렇게 목말라 결혼을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그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말과 세트로 들어야 되는 어그스틴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다 빈자리가 안 채워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불감증으로 이상한 걸로 채워놓고는 난 내 마음이 다 채워졌다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목마름이 느껴질 때 엉뚱한 데 돈, 섹스 권력으로 상징되는 엉뚱한 것을 해면 이것도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인생의 목마름과 관련한 두 가지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해갈을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 먼저 이 해갈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갈망 여러분 해갈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뭐가 전제입니까? 목마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해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초청 속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전제가 뭐예요?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해야 되는데 갈증을 느껴야 돼 갈증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게 사축이 정세인지 제가 내년에 60살이 되는데요 모든 나이에 굿자가 있을 때는 다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정상인 건지 아니면 69살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될 건지 또 79살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의 목마름이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네 이제 지금보다 설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은혜 말고는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걸 느껴가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내가 언제든지 이 자리를 후임에게 잘 기쁘게 넘겨줘야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요즘에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깊이가 더해가는 걸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또 그리고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보고 19장에 나오는 삿개오라는 인물이에요 19장 1절 2절에 삿개오를 딱 두 마디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첫째 세리장이요 둘째 또한 부자라 이게 삿개오라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규정짓는 두 마디예요 여기 나오는 세리장이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 또 세리장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빌부터 살던 이완용 같은 놈이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 정책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이 삿개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진해 가지고 일정한 세금만 로마 당국에 거두어 내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정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삿개오 같은 인간들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허펄기 같은 존재 성경에 보면 항상 세트로 나갑니다 세리와 죄인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삿개오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삿개오의 특징이 부자예요 부자 뭘 의미합니까? 그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보고 허펠기라 그래라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난 돈을 벌기를 원한다 이게 삿개오예요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달려갑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목마름이 더 심합니다 삿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다음 나오는 누가 보면 1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이게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하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중앙공원을 지나가는데 무슨 가수들이 왔다고 사람 많다고 제가 막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리장인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건 그만큼 목마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삿개오의 이런 갈망이 이 갈증이 그 인생의 해간의 기쁨을 주는 단추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10편 42편 1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2사의 55장 6절 7절은 이에 대한 화답하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송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에 그렇게 귀찮게 귀찮게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은 딱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목마름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만났던 해갈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고 싶은데요 뭐가 죄송하냐?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건 여러분 몫이거든요 매 가을에 이 새생명축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기쁨으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해가를 향하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무슨 동호회 모임 오신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갈망이 주는 에너지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은 다 아시는데요 내 인생에 너무너무 기쁜 성취감을 가져다 준 거 꼽으라면 저는 한 세 가지 주저없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대학을 2학년만 마치고 가놓으니까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 대학을 졸업하는 게 저의 갈망이에요 갈망 너무너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데 영어 실력이 졸업할 실력이 안 되는 거는 고사하고 입학할 실력도 안 돼요 게다가 한 8시간씩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8시간 일하고 또 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도요 저는 거의 수업 시간에는 맨 앞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눈이 뜨이려고 그 갈망의 표현 아닙니까? 그 수업 끝나면 종종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또 부탁을 드려요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어사인먼트 특별한 숙제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수님도 다 그러시겠지만요 미국의 교수님들은 그런 걸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기말고사 마치고요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전에 참전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83년도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찬스다 해서 그분한테 교수님이 한국에 가서 6개월 만에 한국말로 시험을 치면 이렇게 보시겠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영어가 서툴러서 얘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또 숙제 받아가지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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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어이 전혀 내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대학 졸업이라는 걸 이루고 나니까요 졸업장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도 그 에너지와 열정이 저를 한 번씩 견인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그냥 33살 가을이 짙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결혼할 조짐이 안 보이는데 누가 7살 차이가 나는 아주 젊은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당시로 이 여자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 심정으로 제가 만났는데 보니까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절박하게 처음 만나는 날인데요 카페에서 4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혼자 설교했습니다 미국에 왜 이민 갔고 한국에 왜 돌아왔고 내 목해의 꿈이 뭐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인도하실지를 나는 기대하고 계속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 혼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무슨 회의하는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갔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은 그렇게 당시에 나이도 많고 그때 파트타임이었거든요 전망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날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두 시간 만에 성령님의 마음을 흔들어놨대요 두 시간 만에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다 그랬는데 엄청 열받았잖아요 그럼 말해 주시 그러면 두 시간 딱 지나고 스톱 결혼합시다 그랬으면 내가 그 다음 시간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농담이지만요 결혼도 갈망으로 하게 돼요 갈망 오커넘 목사님 밑에서 너무나 제가 배우고 싶은 갈망이 크니까요 우리는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이거든요 3년 내내 제가 호시탄탄 노리고 있었는데 3학년 졸업반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모집 그리고 밑에 단임 목사 오커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자격 조건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 하는 거예요 난 그때 3학년 졸업반이에요 두 달 있으면 졸업할 텐데 그러나 이 갈망이라는 게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처음 도입할 때예요 독수리 탑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밤을 새서 두 장짜리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서너 시간을 쓰다가 뭐 하나 누르니까 싹 지워버려 쳐버리고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냈습니다 서류 심사해가지고 탈락시키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건 그쪽이 할 일이고 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서류 내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서 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게 이 열정이에요 열정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인생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인생의 목마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된다는 걸 이거를 다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까 10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처음 교회문을 밟고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안 만나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모든 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갈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그 갈망을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갈망을 해갈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 만나는 도구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하고는 7장 37절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생기거든 어디로 연결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파스칼의 명언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여룡 교수님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대표적인 석학 아니십니까? 이여룡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신대요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학문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물을 파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달라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목마름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해갈이 안 되더래 해갈이 왜 계속 팝니까? 해갈이 안 되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채워지면 해갈되려나? 저거 채워지면 해갈되려나? 해갈이 안 되더래요 그랬는데 믿음 좋은 따님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해갈이 여기에 있다 이 파스칼이 말한 명언과 다 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사케오가 돈에 목마른 사람으로 특징된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랑에 굶주린 여인이에요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결혼했는데 또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또 깨지고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에 목말랐는데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대인기피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로 그 사회의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은요 물깃는 역할도 하지만 커뮤니티예요 물길로 와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도 교환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중동에 가장 뜨거운 한낮 햇볕 사람들이 더워서 도저히 물 뜰 수 없는 시간 둘러보고 사람 없어서 물 떠서 가던 대인기피증이에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이 되니라 아까 말씀해 드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선포가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기독교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기독교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 이런 수준의 기독교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선포가 들려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몇 명 모이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전히 이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 천득구르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30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언제 마셨는가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이 시작되면 매일 아침 실로함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지금 그래서 물을 부어서 재단으로부터 흐르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보시면서 선포한 게 이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해결 안 된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나는 추위를 잘 지킵니다 난 헌금 잘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보조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해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도 포함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이 복음의 현재성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목사님들이 왜 자칫하면 변질되는지 아세요? 목말라서 신학교 갔고 목말라서 목사가 됐지만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난 특세 때 바로 이틀 전 특세가 시작이 이틀 전 금요일날 서점에 책사로 그냥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점심시간 무렵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길거리에 제가 59살 먹은 제가 눈물을 절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격한 감정을 경험했는데요 성령님이 제게 찬양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 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끝에 있는 이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의미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프리카에 서식한다고 하는 우추프라카치아라는 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우추프라카치아라는 이 꽃은요 결벽증이 심한 식물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우추프라카치아라는 이 식물은요 지나가는 생물체가 몸체를 건드리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에 대한 오래 연구를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발견한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어떤 생명체가 자기를 건드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꽃인데 놀랍게도 어제 건드렸던 그 사람이 오늘도 건들고 내일도 건들고 모레도 건들면 그 꽃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검색을 다 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게 가상의 꽃이지 식물이지 실제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가상의 꽃을? 딱 현대인이니까요 우리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마음을 줬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모두가 경계하는 거예요 건들면 죽을 것 같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진실로 내일도 진실로 내 영혼을 터치해 줄 목말라 대상을 기다리는 그 꽃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 같으니까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린 사께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8절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께오는 물질지향적인 사람이여 돈 버는 일만 가능하다면 내 허펠기라는 소리도든 난 괜찮다든 집착하든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 해갈의 기쁨을 누리니까 집착이 없어졌네요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마름이 그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새샘의 축제마다 이 찬양을 종종 부르는데요 오늘 또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저희들이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던 급히 가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다시 한번 1분만 쓰시면 돼요 잠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세요?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갈증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목마름이 깨달아지고 느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2절 불러드릴 텐데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해갈될 수 없다는 그 말씀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포배 주 안에 감추인 포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 기도해 드리고 예배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들이는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마당에서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그분의 미소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날인 동시에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손님들 이 자리로 모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마음을 졸이며 애쓰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그 애틋한 마음 속에 해갈의 기쁨을 먼저 경험해 본 자로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지에게 부모님에게 그 주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내 영혼의 평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에 정돈된 안돈된 마음 무엇보다도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와 사건을